오늘은 제로페이스1입니다. 오늘은 단골 데코레이션을 합니다. 단골 데코레이션을 가장 잘하는 멤버에게 프레젠트가 있습니다. 멤버는 평소에 당구 만들어본 적 있어요? 언제 만들었죠? 어제요. 금만 벌리면 그짓말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 여자 장갑인 것 같아요. 단골 데코레이션을 처음 했거든요. 당구가 왜 당구인 줄 아세요? 당구가 왜 당구예요? 단골. 단골. 당국식 유머였어요. 평소에 과자를 좋아해요 멤버들?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는 과자 뭐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 과자 아니지. 자가비도. 형. 누가 그렇게 뿌려요. 아이스크림. 당구랑 모찌랑 다른 점이 있나요? 당구랑 모찌랑. 오 근데 잘 붙은다. 모찌를 꼬치에 꽂으면 당구가 되는 건가요? 뭔가.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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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얼마 하면 안 돼요 비비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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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을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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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메이드. 셀프메이드. 리키는 당황하면 말이 많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리키 너무 상황스러워. 귀여워. 예쁘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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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제가 1등을 할 것 같네요. 봐봐. 셀프메이드. 안 되면 먹어야지. 어 안 되면 먹어야지. 여러분 근데 2분 남았어요. 얼른 해야 돼요. 디스 이슌. 유진아. 미술도 잘하는데 요리도 잘하는데. 어떻게 해? 우리 유진이 2살해. 그러니까 우리 유진이 올라온거야. 1라운드 아티스트. 제 Ivory. 카레. 제 Ivory. 마이프. 띵띵띵. 우리 끝났어요. 스타이 모 파워. 크림. 저부터. 먼저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당구에 담긴 스토리 설명드렸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케이크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당구를 곁들였는데 입술에 좀만 붙여줘요 빨리 생크림이 너무 많아서 다 먹으면 화장실 가야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당구를 처음 만들어보는데 처음에 만들다가 좀 많이 했어요. 만들다가 이제 플랜을 좀 바꿔가지고 규빈이가 케이크를 만들고 있길래 정돌문에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약간 타코 같네요. 그리고 이거 크림을 벗어내면 여기 하트가 있습니다. 하트가 있다고? 하트가 어딨죠? 보여줄 수 있어요? 다음 배추! 원샷 부탁하겠습니다. 원샷? 제로 베이스 원의 당구입니다. 프레젠테이션에 많이 신경을 썼고요. 여기 디테일 하나 있어요. 여기 그레이프 알지? 저도 포로코레 구? 구 있어요. 아홉명! 딱 아홉명을 했는데 처음으로 먹었어요. 진짜 꿀팁 맞다. 이거 스프링크 투게느라고 했는데 눈으로 너무 어려워서 포기를 했는데 한 명씩 하나 드세요. 한 명. 잠깐만. 인서트 땄어요? 인서트 땄고 우리가 먹는 것보다 매투가 먹여주는 게 그름이 좋지 않을까? 좀 안들어가지고. 카메라 샘. 상같은데? 상같은데? 아 진짜. 한유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단고의 신. 당신. 근데 사실 거짓말 안 치고 여기서 비주얼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유입된 것 같아요. 유진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심플이요. 설명 한 번 해주시겠어요? 네. 단코야키고요. 그리고 이 친구를 잘 둘러서 이 친구를 잘 둘러서 밸런스가 잘 맞네요. 다음 짱하오씨. 심플이지 베스트인가요? 이게 뭐죠? 타코야키인가요? 이거 제가 만드는 타워. 타워. 어제 상하이 타워를 보는 그 감성. 도쿄타워 아니에요? 이거 안에. 포도 안에 있어. 맞아요. 역시 멘트상. 텅대기 안에 포도가 있어. 뭐야 뭐야. 어떻게 했어? 안에 포도가 있어. 디테일. 포도를 쪼크? 포도를 털로크했다고 들 Leg 디테일이 기가 막힙니다. 저는 3가지 삼색 표정을 한 번 만들어 봤으면 카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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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스타일이 약간 감성이 있어가지고 헤어스타일이 카우당구네요 진짜 카우당구 이렇게 앞에서 잘해버리면 무슨 글자죠? 사실 저는 사실 주제 없이 시작하다가 사실 하다가 오징어 게임이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오징어 게임을 생각해서 제가 모양을 찾아봤는데 매주 진짜 아닌거 같아 쇼 이쁠수도 있잖아요 리키씨 저는 일단 이렇게 만들었구요 리키씨의거 한번 볼까요? 미쉬린 5스타를 셰프로서 패션은 안 밸런스인데 음식 다 밸런스 비주얼이 좀 괜찮다 근데 매주가 인정해야죠 매코도 색깔 맞아서 엠시테일 근데 너 예의이게 여기 안 닿았어요? 마지막 피날레 가장 기대가 되는거 기대해주죠 올해 유방주 살짝 했어요? 오오 약간 그것마다 과일이 다르네요 구조화 속의 조화로 딸기 근데 그거 떨어질나봐요 제니아 타나요? 아니죠 여기가 빨리 먹어야죠 3단 케이크처럼 3단 변화를 줬습니다 팥과 생크림 그리고 딸기와 핑크색 스프링클 그 다음에 초록색 청포도 데코로 예쁜 모양을 한번 잡아왔습니다 이뻐 이뻐 제니아 타남부를 하시죠 다음 곡 쯔꾸리가 오하리마시타 오하리마시타 그러면 누가 가장 잘 만들었는지 우리 멤버들끼리 투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장 잘 쯔꾸리 했다고 생각하는 멤버에게 투표 손만 올리면 되죠 오케이 중복 되니까? 안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부îne팀 굉장히 많은 표를 가져갔어요 벌써 이렇게 많은 표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지웅이 형 효진이 형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주세요 지웅이 형이 뒤돌아주세요 하나 둘 셋 와 진짜? 맛있겠다! 메추상 메추상이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오세요 그 뜻은 없었어 저 도덕하네 유지님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멤버 손을 들어오세요 하오상 하오상이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오세요 최고다 제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오세요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테레가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멤버 손을 들어오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우리 리키 리키가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여의 우리 권욱상이 제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을 들어오세요 하나 둘 셋 중독 투표로 나왔지만 그래도 제일 잘 만든 사람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유진이, 테레, 리키, 권욱이가 투표 식으로 동점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진, 테레, 리키, 권욱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봅시다 끝났다 끝났어 투표를 한 번 하는 거 좋아요 마지막 이거 한 번 보여주시면서 얘기 한 번 해볼까요? 최종 어필 어필 한 번 뒤져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강력하게 생겼어 밤량갱이네요 유진이 거 잘 받으세요 한님 80분 있어요? 아 저 먹고싶다 안 먹겨줘 다음 테레 꺼 저는 또 독일 한 번 잘 생각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리키 꺼 넥슨당구 좋아요 우리 권욱이 꺼 제가 딱 고백스럽잖아요 플레이팅 좀 더 추가하신 거 같은데? 아니 추가 안했어요 다세히 보아야 예쁜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투표를 한 번 진행해볼까요? 이거는 정말 개인 취향이니까 제 다리에서 눈 감고 갑시다 자 유진이 눈 감으세요 유진이한테 투표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체 투표 안되죠? 네 안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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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요 어? 그럼 나왔어요 좋습니다 우리 유진이가 된대요 와 제어가 넘어가겠습니다 과반수를 넘어가는 표를 가져가면서 진짜? 앙 유실 유실 1등이니까 본인이 먹이고 싶은 사람은 두 개 먹여주세요 두 개씩이나 두 개이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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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좋 됐어 자 꽃이 조심해요 네 뭐요? 아 나 조금만 먹을 수 있으면 나도 이렇게 먹을게 응 진짜? 자켓 때 먹방 찍고 있는데 어? 우리 상품이 있대요 네 그러면 또 소감 소감 저것도 부러운데? 우와 네 결과는 우리 유진상이 1위됐습니다 소감 드리기 없으면 안 드릴거예요 유진이 소감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일본어로 부탁드릴게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와 명품 디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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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말하기로 디넨 디넨 진짜 좋아하는데 내가 이거 먹어봤어 토큐바나나 토큐바나나 이거는? 차 세트? 차 세트 차 하이 아니야 유진이가 또 멤버들과 감사하게 나눠서 남순이가 또 와 이랬다 남순이가 꾸며롭네요 역시 우리 막내를 잘 키웠어요 소레대와 제로페이스1 되시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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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